아니 그게 아니라 뭘 사야될지 생각을 안하고 왔네 정하고는 가야돼 진짜 엉뚱한 거 사오고 집에 올 것 같애 내가 왜 데리고 왔지 게로 대면 좋겠다 물이 있어 근데 아까 그루고 아니 지금 이것보다 훨씬 나아 이거는 좀 따를게 해주면 안 돼 너무 희청거리네 너무 아프니까 얘는 그냥 이대로 따를게 다른 거 같아 여기는 너무 아까 근데 발매식 풀면은 무슨 한사람에서 풀릴 수 있거든요 발매 이후에 그게 발매 이후에 조금 제거가 풀려요 그게 예약 걸으면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풀리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얘 머리를 그렇게 구했거든요 예약을 못했는데 발매 직후에는 딱 구할 수도 있고 오히려 딱 직전에 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전이 제일 비싸요 그때가 풀미가 제일 많이 비싸요 진짜 아 네 제가 그래도 희원이 고마워 주고 산 게 직전을 사가지고 진짜일 것 같아 아니 그거 발매 직후에 전까지 떨어졌거든요 전까지 이야기까지는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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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